Xe4는 이전 모델인 Xe3와 Xe Pro 3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른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기면에서도 퍼펙트한 라인업인 Xe4는 굉장히 우수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Xe3와 비교했을 때 크기면에서 확실히 작은 외형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e Pro 3는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를 탑재했기 때문에 확실히 큰 외형을 보여줍니다. Xe4는 이러한 Xe Pro 3와 비교했을 때 성능면에서 비슷한 AF 성능과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컴팩트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서 고성능의 컴팩트한 미러스 카메라를 기다렸던 유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입니다. Xe Pro 6랑 Xe Pro 6랑 Xe Pro 6랑 Xe Pro 6랑